네, 안녕하세요. 로열티잼 제휴사 민상원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즉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요. 업라인 어플에서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역을 내가 설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로 업라인 어플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 어플을 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설정했던 광고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번개 모양 아이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열티 보석 안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이 제품의 칸이 다 나오실 거예요. 기존에 새로 제품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잼의 아이콘과 신일 넘버만 표시가 되실 텐데요.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설정할 광고를 바로 이 편집 버튼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d Editor이라는 화면에 나오면서 첫 번째로 해주실 것은 간단해요. 언어 설정을 English에서 Korean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Korean으로 변경이 되어 있지만 처음 광고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English로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Korean으로 항상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재할 사항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헤드라인 문구인데요. 이 헤드라인 문구는 뇌 광고가 사이트들에 노출이 될 때 핵심 제목 그리고 핵심 광고 문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헤드라인 광고 문구를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데스크립션 즉 이 광고 문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가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스크립션 부분에도 나만의 문구를 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내 광고에 연동이 될 웹사이트 URL입니다. 즉 나만의 홍보 페이지겠죠. 그거에 대한 걸 여기를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적으시는 거는 기존에는 20자 정도 내외로만 가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글자 수가 60자에서 또 데스크립션은 90자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그래서 나만의 문구를 설정하셔서 이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헤드라인 문구에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마케팅 방식이라고 적어두었고요. 저는 로열티잼의 광고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문구를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데스크립션 부분은 저는 또 굉장히 심플하게 적어두었어요. 가장 효율적인 지역 마케팅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 URL은 저만의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두었고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나만의 홈페이지 URL을 복사해서 이곳에 이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로케이션 즉 나만의 위치 설정인데요. 이 지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스마트폰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이와 같이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의 위치를 설정하시면 항상 스마트폰의 기준으로 해서 광고가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즉 이동이 가능하면서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도에 내가 핀을 꽂듯이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서 그 반경거리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반경거리는 제가 지금 보면은 강남 지역 쪽에 핀을 꽂아놨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쪽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지역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중심 쪽인 한 이쯤으로 한번 해두고요. 반경거리는 최소 1km부터 그리고 최대 10km까지 지역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 강남 주변 쪽으로 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만 저는 광고를 내보내고 싶기 때문에 한 4km, 4km 정도로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역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나의 스마트폰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죠. 저는 이 지역을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꺼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완료됐으면은 이제 뒤로 가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설정하실 거는 이제 이미지 사진인데요. 이미지 사진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이 카테고리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기존의 업라인 어플 내에 들어있는 기본 이미지 사진들이 다 이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스에 들어가 보면은 깔끔한 사무적인 사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커피는 커피에 관련된 사진. 그리고 뭐 히트니스는 운동에 관련된 사진. 이런 식으로 여러 카테고리별로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되게 소량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의 이미지들이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나의 폰에 앨범에 있는 이미지 사진을 끌어올 수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 첫 번째인 커스텀 버튼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아래 플러스 버튼이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나의 앨범에서 사진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로열티와 관련된 이미지를 지금 넣어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나의 사진에 맞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사각형 모양의 로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첫 번째 이미지 선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만의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원하는 설정을 다 기재하신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제출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지금은 영어로 이러한 문구가 나오실 텐데 내가 방금 설정한 광고가 이제 제출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다시 밖으로 이렇게 나와지게 되죠. 그러면 저의 제품 넘버 이 아래에 언더 리뷰라는 표시가 아마 되실 거예요. 이 문구는 승인 대기 중을 뜻하는데요. 방금 제가 설정하고 제출했던 광고가 이 로열티 본사에서 이제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광고가 적합한지 혹은 부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여서 승인을 진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광고 가이드라인은 저희 한국 동호회 사이트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제출한 광고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승인이 되었다면은 이 아래와 같이 초록색으로 액티브에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승인된 광고이기 때문에 바로 광고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혹여나 승인이 거절되게 되면은 어플에 알람이 오면서 이 안에 빨간색으로 승인 거절에 대한 사유가 표시가 되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또 올바르게 알맞게 또 고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승인이 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즉 애널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노출수와 클릭수 이 두 가지의 통계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 광고 노출수는 말 그대로 여러 사이트들의 내 광고가 얼만큼 노출이 되었는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클릭수는 그 사이트들에서 누군가는 광고를 휙 그냥 흘리면서 지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나의 문구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링크까지 타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의 이제 클릭수까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서 내 광고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라든지 조금 더 내 문구가 클릭수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것 같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광고 설정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방식은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더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서 나만의 랜딩 페이지라든지 조금 더 효과적인 광고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알아가시면서 설정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